가장 이른 시기의 기억을 보여줄게요 야 확실히 야 그래도 메인 미션은 메인 미션이구나 어 이거 따라가면 되겠지 켈로그가 되어서 기억을 체험하는 거라고? 처음에는 조금 홀라운스러울지도 몰라요 얘가 켈로그야 설마? 아 그러네 이거 진짜 어렸을 때로 갔는데 당신은 정말 멍청했다 집안이 콩가루요 어? 응 내가 말했을 때 내가 어떤 곳에서 NCI가 그들의 규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근데 진짜 내가 아버지에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it doesn't matter now though mom knew how it was she wasn't soft but she loved me in her way and she protected me from that cost her more than a few beatings i never knew what happened to her aft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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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컸네요, 켈로그가 아... 이제 뭐... 어... 어휴, 엄마 봐 어휴, 엄마 봐 내 벚꽃을 어디에 넣어버렸어? 어? 설마?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라는 거냐? 아버지는 의미가 없지만, 너는 그런가 없지 너는 좋은 놈이예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모든 의미가 없어졌어 야 엄마 교육방식 쩔어 어렸을때 애한테 이런거 책이 있는데 책을 두고 어우 걔가 또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책을 두고 뭐 아무 저것도 없어 그냥 이런 책이 아니라 학교도 뭐 필요없다 그냥 총을 배워라 엄마 교육방식 봐 애한테 무슨 책 있던 것도 없고 그냥 학교도 가지말라 그러고 총을 지니라고 하네 그 기억 한번 확인해보라고 내가 또 다른 데로 가야되는구나 오케이 가자 아우 죄책이 참으려다가 아 죄책이 나오네 어 많이 컸네 둘이 사는거 보니까 한 명을 해결했나본데 어우 장단지이고 근육봐라 어우 어 이거 보니까 또 내 생각나네 내가 또 내가 또 근육남이잖아 내가 또 제가 근육량이 남자가 평균이 40인데 제가 71.5거든요 제가 사람이 남자가 두 명이 있다 보시면 돼요 제 몸에 어 한 명 더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밖에서 이제 주먹질 안하려구요 바로 수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성형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성형수술 시켜주기 때문에 양학수술 시켜주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건 잘못된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아 그냥 이 놈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그런 거 같아 약간... 흰다 아 알아요 근데 그곳에 돌아가자 그냥 기다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터미네이터에서 나왔던 아놀드가 근육량이 80정도 될거에요. 왜냐면 헬스 트레이너나 보디빌더들이 80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육량이. 근데 제가 71.5니까 뭐 이제 저를 건드시면 안돼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본거를 행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봐서 옆에서 막 이렇게 뭐 계속 옆에서 블랙 당하려고 있으면 바로 아구 죄송합니다. 실제 원펀맨 가는 거야. 아 지금 딱건개 지 부인이구만. 근데 뭐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게 너무 번한 스토리다 그냥 뭐 이렇게 둘이 지내고 총이 이걸로 지켜줄거고 자기 아이가 있고 그런거지 다음 다음으로 갑시다 켈로그가 어떻게 끝냈어? 너희들과 함께 싸워먹을 수 있겠지?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싸워먹을 수 있겠지? 너희들과 함께 싸워먹을 수 있겠지?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싸워먹을 수 있겠지? 그치 누군가 어떤 조커같은 애가 잡아갔나봐 뭐야 어 그치 집중 없이도 집중 없이도 집중 없이도 집중 없이도 응 꽤 나이가 먹었네 이제 가족을 잃고 발길이 닿는 대로 살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동쪽으로 떠돌아다니며 보냈다 샌프라스 시코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려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음 음 내가 듣고 너희들과 아아 이제 뭐 청부살인 이런거 한거같은데 집어오니깐 어 너희들과 해결이 그런거 아니 겠어? 너희들과 함께 싸워먹을 수 있겠지? 그렇군요 너희들과 함께 싸워먹을 수 있겠지? 괜찮나? 너희들과 함께 싸워먹을 수 있겠지? 그럼 누군가가? 이거봐 이거봐 이렇게 이렇게 그 가족이 있는 그곳에 아 안녕하세요 저희들과 함께 싸워먹을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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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와아.. 실험하네 얘네 시험했네 시험했어 와우 아 근데 진짜 중요한건 지금 아들을 찾을 단서를 음.. 구해야되는데 이제 나오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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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어 여기네 여기가 저거 아니냐 여기서 자기 아들 일었잖아요 끄트머리 왼쪽입니다 음.. 음.. 서먼 웰스에서 벌어지는 작전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게 되었다 그들을 뭔가 확실히 처리할 일이 있으면 음.. 자신 있었다 아 맞아 맞아 볼트 있는 일 음.. 가시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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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가 어 그래 자기부인하고 아들이 있었던데 와아.. 이걸 또 이렇게 보여주네 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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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총을 들고있어 어떡해 어.. 보고있어 어떡해 와아.. 와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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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같은거 그만해 어 내가 끼워서 막을 수가 없어 안 돼!!! 이걸 봤을꺼 아냐 이걸 어우 개같은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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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이 안나와 조졌네 자막이 안나오네 저 아이를 어떻게 쓰려나 뭐야 키웠어? 엄청 키웠는데 와 이렇게 이렇게나 오래 지났단 말이야 야 난 이렇게 애가 이렇게 컸는지 몰랐네 아 이 집이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시티 있었던 집이구나 어 알겠다 한번 여기 조사하러 왔었잖아 아 켈로그 왠지 말하는게 일 때문에 얘를 같이 일찍 살게 됐지만 자신도 싫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야 누구야 일찍 추적자 일찍 추적자 미니마징 마이 엑포쥬 시빌리엔들 그게 아무것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시간에 큰 크라이시스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정보를 우리 사이언티스트는 인스튜트에 아 그 다음 이거 기억 조사하게 해주는 겐가본데 아니네 브라이언 버진 알 red capture and return or just elimination? elimination. he was working on a highly classified program. no kidding? one of the top bioscience boys? damn. so, i guess you're taking the kid back with you. affirmative. your only mission is to locate and eliminate virgil. you're taking me home to my father? 아, 여기서 진짜 주나? 이 애를? 아들을? 왠지 잡을 것 같지 않냐? 못 가게 망할 것 같은데? 원래 딱 영화 보면 그러잖아. 여기 이런 데서 이제 킬러가 이제 좀 그런 거 느끼잖아. 이제. 뭐야, 전송 준비? 와, 이걸 바로 가는 거였어? 어, 그냥 가네. 야, 얜 그냥 킬러네. 어. 헬로포터션. 이제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인스튜디오에 도착할 수 없잖아. 근데 이제 도착할 수 없잖아. 내가 거기서 꺼내야 해. 곧 준비해. 아, 여기 뭐. 없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 여기서 주인공 얘기란 건가? 아, 여기서 주인공 얘기란 건가? 뭐야, 이대로 그냥 남아있네? 어, 가자. 이제 한 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아들이 전송됐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천천히 움직여야 해. 내가 어떤 방향의 효과가 있는지. 내가 어떤 방향의 효과가 있는지. 아무도 아무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죽이려고 했던 버질. 그 사람 얘기를 해야겠지. 그 사람은 죽이려고 했지. 버질. 그 사람을 찾아봐야겠지. 그렇군요. 로그 인스튜트 사이언티스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결할 수 있겠지. 그 사람은 어디였지? 그 광고를 말했지. 그 사람은 어디에 가고 있겠지. 그 사람은 어디에 가고 있겠지. 왜? 그 광고를 왜 이렇게 위험해? 이름은 다 말이야. 아, 방사능이 있는 곳이야. 방사능이 너무 짙어서 생명체도 살 수가 없어. 왠지 거대 로봇을 입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없지. 버질이 그 땅에 빠져나올까 싶은데. 아이언 멘토론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언 멘토론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 파워만 입을 것 같지. 왠지. 내 그 얘기한 거거든. 어, 한번 찾아내보자. 버질이 죽어있을 것 같긴 한데. 어, 그 땅에 가봅시다. 랩을 통해 가려나올까. 그 땅에 가려나올까. 그 땅에 가려나올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려나올까. 그 땅에 가려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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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퍼런 고양이니. 별풍전한게 12917번째 펭크로파이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빈다는 바다. 야, 근데 얘는 이거 다 가져가게 해주네. 어, 이득인데 이거. 어, 잠깐. 순간 훔치기 떴는데? 뭐냐? 그렇다면. 얘를 하면 어떻게 낼까. 어, 좋았어. 조작. 보자. 아, 이거밖에 없어? 87%? 해보자. 됐어. 이득. 어헝. 어헝. 참, 진짜. 디자인은 정말. 미래가 아닙니다. 음. 디자인은 정말 미래가 아닙니다. 붕대 가위. 뼈 절당기. 다 가져가. 어헝. 이제 닉을 만나러 가면 되겠구만.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어? 어헝. 잠깐만. 요게 아니네. 어. 어. 게이드. 스팅. 뭐야. 이건 뭐냐? 이건 뭐야? 이거. 으응. 잠깐만. 이거 이거 가져가자. 으응. 발각댐 뜨네. 오. 나이스. 으응. 아니 야. 잠깐만. 얘랑 얘기하라는데 목표가 저기로 되어 있는 건 뭐죠? 얘랑 얘기하라 그랬거든. 목소리 왜 이래? 어? 어? 뭔 소리야? 어? 설마 켈로그가 됐나? 켈로그? 너희야? 뭐? 무슨 말이야? 와. 내가 이상한거 아니면 얘가 이상한거야 진짜로. 와 소름 돋는다. 아. 마리. 야. 설마 켈로그가 다시 나오나? 그럴수도 있어 충분히. 아. 혼자 간다 하자. 나 혼자서 가는거야 니크. 좋은 기쁨이야. 너 뭐지? 야 말하지마 스포하지마. 에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얘랑 같이 간다 그러면? 걔를 보내야 되나? 아. 이렇게 되네. 스읍. 이러면. 음. 야야야야야야야야. 도구미사. 안돼. 아 가버렸네. 이러면. 걔를 데리고 가야겠는데. 쟤는 취소를 했는데도 지가 저절로 가버리네요. 저런 개배신을 받나? 나는 분명히 취소를 눌렀는데. 목적지도 안정해줬는데 지가 갔어. 아마. 여기 위쪽일건데. 여기다. 아. 뭐야. 나가야되네. 아. 야 스포하지 말고. 어. 근데 왠지 어떻게 됐지는 딱 그려지긴 해. 닉은 죽을거야. 그리고 켈로그가 되겠지. 켈로그가 되서 다시 한번 제하고. 엄청난 전투를도 한번 버리겠죠. 거의. 그게 메인 스토리가 되겠지. 음. 말하지마 말하지마. 근데 내가 원하지마. 말을 안하는게. 우리가 또 궁금하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서 더 이어서 보고 이런 겁니다. 천사님. 별풍새를 한게 고맙습니다. 딱 이러고 돌리고 있으니까. 싹. 싹. 돌아서. 싹. 싹.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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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닉 발렌타인은. 여기 있어. 어. 어. 주유소에서 이제 다 저거다. 어. 만나는거다. 어. 어. 오케이. 이렇게 가고. 여기야? 와. 엄청 머네. 이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음. 이렇게 멀줄이야. 찾아가는 재미지. 응. 응당. 찾아가는 재미지. 응당. 저기 찾아가다가 뭐. 이제 또. 하나 호기심. 생겨가지고. 막. 가다가 이제. 개. 한 시간. 한. 30분이면 갈거야. 이제. 3시간으로 간다. 이제. 아. 파워 암호 없이 가면 안된다고. 아. 또 그러네. 고것도 그러네. 가면서 있거나 그런게 없구나. 저기가 그냥 그. 목적지구나. 바로. 아. 내가 또. 그건 몰랐네요. 파워 암호는 생. 생. 생추어리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음. 음... 오케이 이거는 준비를 다하고 나서 영상을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